동국대 경주병원이 동국대 와이즈캠퍼스 노겨원 광장에서 자비희사 바자회를 열고 수익금을 지역사회에 기부했습니다. 병원 지도법사 혜능스님, 류하나 동국대학교 와이즈캠퍼스 총장, 김은경 유아교육학과장, 준하경 경주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25일 유아교육과와 병원 빚버들회 주체로 열린 바자회는 기증받은 생활용품과 의료, 다양한 먹거리 등을 판매했습니다. 류하나 총장과 김은경 학과장은 경주시 후원으로 시민과 동국대가 마음을 모아 연 바자회를 통해 경주시와의 상생을 기대했습니다. 동국대 경주병원 측은 바자회 수익금을 다문화가정어린이 의료비로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